자 오늘 주일 아침 미사를 마치고 이제 우리 그룹이 매일 산안토니어로 떠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? 환성회 같은 그런 행세를 미사 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우리 살랑이 모여서 친구들, 우리 학교들 또 노래도 불러주고 교회와 가서 좀 비용을 해야겠죠? 무슨 애교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흥겹게 나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좀 이따가 우리 참가자들하고 또 여기 친구들하고 연습한 K-POP 무대도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. 학교와 교회와 함께 훈련한 한국어 대학와 함께 공 협회와 함께 함께 한 번째로 잘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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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